от 에에이 에에에이 개빡식해야해 진짜 아엉 가라 임마 land sponsorship 나 너 따라가리 흠 헠헠헠헠 이 녀석 임마 그니까 서로 서로 열밖에 하지 말아 알자고 알겠지? 어차피 우리 둘 다 손해야 착하게 지내자 친하게 딜 실화? 어 세상에 와 그렇게 강한 딜을 넣었는데 그럼에도 나를 잡네 놀랍다 좋아 ㅇㅇ 당연 내 클라스 넌 이제 클라스 좋았어 비전이 있으면 너 죽인다 잠박아 죽어 그렇지 마무리하고 마무리했고 빠져주면서 평타 켜아아아 좋아 누나먹자 어 한명만 먹지 말고 누나먹자 가자 고고고 밑으로 감춰볼게 제가 눈이 쓰겠지 잘가라 빠삭 빠삭 잘가세요 안뇽 아 자식이 어디 살아남으려고 저리 가 애니 썸바디 애니바디 너 글루가 나 그럼 일루가 잘가 잘가 친구야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집에 가서 이거 사야지 안녕 왜 왜 또 왔어 난 이미 갔는데 헤헤헤헤헤헤헤 조금만 기다려 어 너 마나 없구나 여기서 힐 줄거야? 힐 줄거야? 그럼 조다 죽어 힐 힐 너부터 죽일게 그러면 힐 주는 애부터 그리고 너도 애씨 너 어딨니? 타워 붙들고 타워 붙들고 위로받고 있니? 잘가 좋았어 좋았어 가자 힐 짱잘 그걸 보다니 시야 짱좋 애니 애니다 애니마이종 애니 죽었다 애니는 성계찌르기로 간 다음에요 궁극기를 맞춘 다음에요 재간둥이를 쓴 다음에요 형타 썸을 넣은 다음에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피지가 눈에 보이는 순간 사망이 다가왔음을 직감하셔도 될 겁니다 애니가 1호 형 애니 어쩌지 작다 했더니 150cm였네 이 녀석 키 좀 커야겠어 CS 많이 먹어 하이 여기서 재랄명이 들어갔죠? 좋습니다 자 여기 QP 해주시고 전멸 쏴주시고 여기서 집에 가세요 자 이러면 이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며느리도 모르고 이즈리얼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는 것 같죠? 자 아 까비까비 피지컬 발휘해봤지만 이즈리얼이 이거 나 여기 있었으면 안 맞았다 여기에 어 이거 그냥 있나 하고 딱 그냥 있나 하고 딱 던졌는데 내가 어 거기 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빠져나왔어 아 그게 좀 아쉽다 그게 좀 아쉬워 아 이거 못 잡네 전력 먹었다 어 이거 잡지 으아하아아아아아 좋았어 야 이렇게 통쾌한 현장을 내가 눈으로 진짜 목격하다니 대장에 궁이 이상하게 궁 쿨이 돌면 애니가 기가 막히게 항상 제 근처를 맴도네요 애니 이녀석 빠져나가고 자 다시 한번 오케이 자 잡아줘야죠 이제 이거 빠져나가야됩니다 이거는 딜 넣고 죽읍시다 이러면은 마무리가 가능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안되네 까비까비 까비 까비 하지만 미드에서 말파가 1차를 민다면 손해는 최소화 된다 아 샷샷 말파 샷샷 이녀석 머리만큼은 돌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돌이지만 머리만큼은 아주 똑똑해 어 아주 똑똑해 이녀석 어 조금 더 잘 들어야 돼 저기 발자국으로 들어야 돼 와 대상 땅다 와 마무리는 됐긴 했는데 존냐가 빨리 나와야겠다 가능한가 말파가 잘 들어갔는데 우리가 구독자가 없었네 마무리 짓고 마무리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이거 반전인데 이러면 이러면 반전인데 소라카 궁이 대박 나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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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런 세상에 와 소라카가 대박났다 힐량 나 존냐 나오면 이거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좀만 기다려 존냐가 있어야 돼 존냐 존냐가 진짜 필수다 필수 지금은 발음 막았다 일단 풀 Row 으어어른뿌뿌뿌 야앜 앤어어어어 엥 엥 더 안지켜도 돼 간다 햄물 팝혀 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주 등 다 맞아도 살아났는데 이러니깐 어른이지 진정한 어른이란 이런건 마무리해주고 여기서 애니한테 맞춰주고 애니 마무리해주고 수상타 암바 여기서 분야 써주고 버그로 씹은 다음에 세강둥이로 마무리하자 좋아 이쯤에서 애쉬 야 정말 소라카 왜 나를 괴롭히는거야 자몽이가 세계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능한가? 잡을 수 있겠어? 억제기 일단 밀었고 힐 양 봐 힐 양 장난 아니다 힐 시라 얌 좋아 좋아 차차 이득 또 봤어 도와줄 수 있다 이거 여기서 쿨한번 돌리고 점멸 이 세강둥이 한번 더 뜬다 와 엄청나네 적들의 야 이거 리신 달린다 리신 달린다 리신 달린다 달려라 리신 리신아 이거 리신아 빡대다리야 머리는 포빙이야 야 리신 이거 넥서스 인마 리신 인마 아 이런 세상에 아군이 처치당했어 그럴 수 있어 이거는 불확실한 이득이지만 이건 확실한 이득이라 생각하고 했던거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정말? 억제기가 곧 재생성된 누구한테 들었어? 헛소문이면 죽어 헛소문이면 죽어 대박 야! 하하 야! 야 왜이렇게 기쁘게 말해 우리템에 진게 좋냐 마무리 이 자식 아아 너무 아깝다 이거 이거 방금 이 지절 마지막에 당겨줬어야 되는데 아 까비까비 수고수고 수고했다 다음에 이기면 되지 수고수고 수고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번에 졌지만 다음판에 이기면 되죠 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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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게 너야 너뿐이야 you are my lady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 기침하면 약 챙겨주고파 그게 너야 너뿐이야 you are so pretty 너는 나의 태양 과분한 너의 사랑 눈부시게 빛나는 너에겐 부족한 나 너는 나의 바다 넘치는 나의 사랑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oh my love 알랄랄랄랄라랄라ig 간편할 기회를 얻었다 오케이 간편할 기회는 얻었다 주워주지 아무도 안 쪄야지 아 아 그 아싸!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! 아싸니 팀이 안 볼까? 아예! 우리 팀이 1다운! 오케이!